자 이제 준서씨 혼자 합니다 오케이! 바디 씌우시구요 바디 씌우시구요 낮은 안팬도 시도 안꺼이죠? 얘는 아쉽지만 실전 꺼졌잖아요 아줌별 때 엔진이 좀 오래 됐어요 이제 고생한 엔진 퇴역! 퇴역 엔진 엔진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아이투시도 안꺼잖아요 그쵸 이거 뛰면 안될까요? 네! 해달라는게 많아요 시도엔진 안걸림 수리엔진 태아항 아 블로그 알겠습니다 혼자 할수있으니깐 혼자 다른곳에서 시동 꺼지는데 안꺼이잖아요 어우 길들이 잘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도 안걸릴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다시 손으로 하는겁니다 엉덩이 좀 만지면 안될까요? 자세가 좀 앵앵앵 살짝 잘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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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빠르면 좀 줄이면 되요 좀 줄일게요 아 그쪽 빨개있거든요 멋져요 사람 일부러 그쪽 같이 하마자 위험하니까 아름다운 머리 자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까지만 할게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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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 꺼지라도 안꺼져 자 생일 챔피언 준석씨 챔피언 할때 윙 잡은데 윙 윙을 딱 잡는거 윙 윙을 딱 잡고 챔피언 이렇게 딱 하는거에요 오케이 땅